안녕하세요. 공공관리학부의 최창수 교수입니다. 오늘은 저희 공공관리학부가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분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지를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공공관리학부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국내에서 유일한 지방의회 전문가 양성 학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례 중심의 실용지식 교육을 통한 실무 역량 강화가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학자, 고위공무원, 지방의원, 민간 출신 교수진이 이론과 실무를 융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한국외대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대학원생들에 의한 학습지원 시스템 및 온라인 토론을 통한 분석능력 함양도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주말에는 외부 전문가 특강과 캠퍼스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희 공공관리학부의 과정에 도움이 될까요? 첫째, 현직 지방의원으로서 의정정량을 강화하고 싶은 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많은 지방의원들께서 학력과 상관없이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지방의원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세 번째는 국회의원 보좌관이 되고 싶은 분,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지역의 공공기관의 관리자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도 역시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될까요? 저희 공공관리학부의 교육과정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자치 복지시대와 공공부문의 이해에 관한 영역입니다. 두 번째는 지방의정 및 정치에 관한 영역이고요. 세 번째는 지방자치 행정 및 정책 영역입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의 주요 과목들을 공부하시면 글로벌 시각과 함께 실무 역량을 갖춘 지역 리더러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볼까요? 첫 번째, 지방자치 복지시대와 공공부문의 이해에 영역에서는 지방자치의 이론과 실제, 한국의 복지정책과 이슈, 대통령의 국정 리더십, 통일한국의 미래와 전략 등과 같은 넓은 사회과학의 기초가 되는 지식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의정 및 정치 영역에서는 행정사무감사기법이라든가 위에 있는 자치입법조례실무, 선거전략기획론, 선거법의 이해와 적용 등과 같은 아주 실무적인 지방의정활동과 정치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실무적인 과목들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치행정 및 정책 영역에 있어서는 지방재정에 의해, 지방조직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운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기법, 그리고 공공서비스 디자인이라는 새로운 지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에 관한 공부도 하게 됩니다. 또 나아가서 지방행정조직을 평가하고 어떻게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하는 행정평가와 성과관리에 관한 과목들도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공관리학부에서는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을 할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학계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민간 부분에서 오랜 기간 동안 전문성을 축적하신 전문가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공직사회에서 근무한 경험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지방자치에 대한 실무에 대해 능통하신 전직 고위공무원, 그리고 실제로 의정활동의 현장에서 참여함으로써 의회에 대한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갖고 계신 전직 지방의원들이 함께 여러분들과 공부해갑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이 함께 이론, 정보, 또한 사례, 경험을 융합시켜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토론해가면서 여러분의 실무 역량을 강화시켜 드릴 것입니다. 지방자치에 끝을 두고 계신 분, 현직 지방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좀 더 잘해보고 싶은 분, 이런 모든 분들과 함께 저희 공공관리학부가 함께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Ratio 한글자막